안녕하세요. 배워봅서 관광영어 진행을 맡은 이지선입니다. 오늘은 제주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들 잠시 복습해 볼까요? 표선 해수욕장에 가본 적 있어요? 해변에서 바로 모퉁이를 돌면 있어요. 다 구경하려면 2시간 정도는 들여야 할 것으로 예상하면 돼요. expect to spend a couple of hours to take everything in 이번에는 대화문 안에 나오는 키패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패턴입니다. 제가 곶자왈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문장 안에는 그리고 뒤쪽에 명사가 쓰여있는 패턴입니다. 즉, 제가 명사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패턴 되겠습니다. 모든 숲이 다 그렇지 않나요? 이 문장 안에는 그리고 명사 이런 패턴이 쓰여 있어요. 모든 명사가 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패턴입니다. 저는 전에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 문장 안에는 그리고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 그리고 before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저는 전에는 과거 분사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패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주 자연의 특별한 측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장 안에는 그리고 복수명사 명사의 여러 개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것은 즉 복수명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문장을 만드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패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과 도민 사이의 대화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ol고 구 gigs 5연 topping 고르시간 고르 meget 고둜 고등학교 고도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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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 perf Denis 왜 그리워는 이것을 적들여의 있으나 그리워는 여러 잔치 자산을 받기위해 열대 Usdons 여러분의 비유는 делают 그리워는 것들이 적절한 호두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워는 것들을 보냈는 것입니다 그리워는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은 그리워는 것들이 큰 의미가 오래된 것들 그리워는 것들도 사실상 먼저 외국인이 말문을 열고 있어요. Excuse me, I've been seeing a lot of signs for something called a 곶자왈. What is that? 외국인이 실례합니다. Excuse me 이렇게 말문을 열고요. 제가 곶자왈이라는 표시를 봤어요. 근데 그게 도대체 무엇이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자 도민이 곶자왈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네요. The 곶자왈 are the rocky forest of 제주. 곶자왈은 제주에 있는 바위가 많은 숲이에요. Have you been to them?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I'm not sure. Could you tell me more? 잘 모르겠어요. Could you tell me more? 저에게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네요. Sure, let me tell you more about 곶자왈. 물론이죠. 오늘 배웠던 키페턴 사용하고 있죠? Let me tell you more about 곶자왈. 제가 곶자왈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We call them the lungs of 제주. 우리는 그것을 제주의 허파라고 부릅니다. Why is that? 왜 그렇죠? It's got a lot of greenery that generates oxygen. 거기에는 산소를 발생시키는 많은 녹색 식물들이 있습니다. greenery 하시면 녹색 식물이라는 뜻이고 generate, 동사로 발생하다, 발생시키다 라는 뜻이고요. oxygen 하시면 산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산소를 발생시키는 많은 녹색 식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민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외국인이 Doesn't every forest do that? 근데 모든 숲이 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자 도민이 Yes, but the 곶자왈 also has small air pockets in the rocks. 네, 그렇지만 곶자왈은 돌들 사이에도 작은 에어 포켓이 있어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제주의 곶자왈의 다른 점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외국인이 Really? I've never seen that before. 진짜요? I've never 그 다음에 과거 문사가 사용되어 있죠. 저는 전에는 그것들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t's one of the unique aspects of Jeju's nature. 그것은 제주 자연의 특별한 측면 중 하나입니다. 이 문장 안에 보시면 One of the 복수명사의 형태가 쓰여 있어요. 즉, 많은 복수명사들 중 하나이다. 즉, 많은 특별한 측면들 중 하나이다. It's one of the unique aspects of Jeju's nature.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자 외국인이 Could you take me to a 곶자왈? 그렇다면 저를 곶자왈에 데리고 가줄 수 있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자 도민이 Sure, 물론이죠. Are you free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네요. Absolutely. 물론이죠. I can hardly wait.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어요. Hardly는 좀처럼 뭐뭐할 수 없다 라는 뜻인데요. I can hardly wait. 그때까지 너무 기다려져서 기다릴 수 없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상황에 적용해 보실 수 있도록 키패턴 응용 연습 한번 해보실게요. Let me tell you more about 곶자왈. 제가 곶자왈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Let me tell you more about 명사 패턴 기억나시나요? 이번에는 제가 이 화산섬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라고 한번 새롭게 응용해 보실게요. 화산섬, Volcanic Island 하시면 돼요. 문장 한번 만들어 보시면 Let me tell you more about this volcanic island 하시면 되겠습니다. Let me tell you more about this volcanic island Let me tell you more about this volcanic island 두 번째 키패턴입니다. Doesn't every forest do that? 모든 숲이 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 모든 손님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가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손님은 영어로 Customer 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돼요. 즉 Doesn't every customer do that?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전에는 그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는 살짝 바꿔서 저는, 전에는 그것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먹다 하실 때에는 동사 have 또는 try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try를 한번 사용해 보실게요. 저는, 전에는 그것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I've never tried that before It's one of the unique aspects of Jeju's nature. 그것은 제주 자연의 특별한 측면 중 하나입니다. 이 문장 안에는 One of the, 복수명사 패턴 사용했던 거 기억하시면서 이번에는 그것은 제주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들 중 하나입니다.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음, 가장 유명한 혹은 가장 인기 있는 하실 때에는 Most popular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광지 하실 때에는 Tourist attractions 하시면 돼요. 문장 한번 만들어 보시면 It's one of the most popular tourist attractions in 제주 하시면 되겠습니다. It's one of the most popular tourist attractions in 제주 It's one of the most popular tourist attractions in 제주 이번에는 복습 퀴즈 한번 가보실까요? 제가 곧자왈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Let me tell you more about 곧자왈 하시면 되겠네요. 모든 숲이 다 그렇지 않나요? Doesn't every forest do that? 잘하셨어요. 자, 다음 퀴즈 가보겠습니다. 저는, 전에는 그것을 본 적이 없어요. I've never pattern 사용하셔서 I've never seen that before.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복습 퀴즈 가보실까요? 그것은 제주 자연의 특별한 측면 중 하나입니다. One of the 복수명사 패턴 기억하시면서 It's one of the unique aspects of 제주's nature. Excuse me. I've been seeing a lot of signs for something called a 곧자왈. What is that? The 곧자왈 are the rocky forest of 제주. Have you been to them? I'm not sure. Could you tell me more? Sure. Let me tell you more about 곧자왈. We call them the lungs of 제주. Why is that? It's got a lot of greenery that generates oxygen. Doesn't every forest do that? Yes, but the 곧자왈 also has small air pockets in the rocks. Really? I've never seen that before. It's one of the unique aspects of 제주's nature. Could you take me to a 곧자왈? Sure. Are you free this weekend? Absolutely. I can hardly wait. 오늘은 제주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키패턴 Let me tell you more about 곧자왈. 제가 곧자왈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드릴게요.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배운 표현들이 국민 여러분들의 자신감에 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Let me tell you more about 곧자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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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me tell you more about 곧자왈.